얘 왜 안 가지 루팅 다 있으면서 뒤에 한 명 있어요 뒤에 뒤에야 얘? 아니요 제 앞에 두 명 있어요 울픈이 바로 위에 저 조준하에요 지금 얘는 지금 쟤네 둘은 둘 다 아이템 없고 한 명은 빠지는 거 같고 좀 하는 짓이 불어나네요 일단 커버해요 일단 커버 내가 커버하고 있어 40초 반대쪽 옥상 일단 비어있습니다 잘 없었고요 잘생겼습니다 쟤 아직 숨어있는데 아직 네 숨어있어 아직도 계속 쟤를 계속 그러고 있어요 셋 셋 셋 셋 넷이에요 넷이에요 밑에 한 명 더 있어요 넷 됐어 넷 됐어 일단 자리잡아 자리잡아 자리잡고 울프님 뒤로 빼요 울프님 뒤로 빼요 아 이거 어떻게 많아 도중이 나네 의리안 다 몰려오고 있던데 4초 3초 2초 1초 어 뭐야 이건 빨리 안 하는 순간 승리하는 순간 출발 손 잡았다 이건 못하는군 잘 했다 게임 끝 알았다 게임 끝 뺏어 굿 헤어 맞아 게임 끝 도망갔다 도망갔다 뭔가 이럴만 우와 밴딩 1명 밴딩 1명 밴딩 1명 쏘지마요 밑에 남규형 쪽으로 가요 여기 엑스대 엑스대 여기 여기 출구 이쪽으로 와요 올빈님 빨리 오세요 눈치섬 개쩐다 어디로 나가지건데 안죽했으니까 대쩡 밑에 쭉 내려가면 되요 동쪽으로 가봅시다 동쪽으로 오 갑자기 나타났어 유저 체력 그게 있으면 좋겠다 서로 자기 세력이면 보호해주고 아니면 따라와요 아 클랜 이거 만든대요 클랜 클랜 만든대요 어디요 한국클랜으로 그냥 공실할까 터미네 유저 브라빈 유저 둘 셋 넷 유저 넷 저희들도 팀인거 같은데 우측으로 와요 패스 패스 뒤에 있네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야되는데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야되는데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야되는데 여기 못가고 뭐지 저 빨간거 밴딜 아니 빨간거 밴딜 아 내가 또 맨 마지막인데 잠시만 여기 상자나 상자나 지금 뜨는데 넘어가야있나 안치 네 너무 아파 알겠어요 버그가 있는게 위치가 안 맞으면 또 우왕자 저도 안열리네요 오픈 메디킷 하나 저 메디킷 하나요 좋아 게이드 네 청아리 별로 없어 어 세이프룸 세이프룸 어 세이프룸 어딨어요 바로 중간에 바로 앞에 세이프룸 갔다가죠 우리 보급하고 세이프룸 안에 보급있어요 500발 아우 노란총 가지고싶다 이게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12랭크 저도 12랭크요 8레벨 12랭크 겨울을 놓고 나 왔습니다 아 저 나가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반대편으로 나왔다 어디로 갈까요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볼까 아 여기 근처에 그거 있었지않아요 그 방사능지역 방사능지역 쪽으로 가서 이거 지도에는 방사능지역이 안나와 네 지도에는 안나와잖아요 쭉 가다가 골목으로 가다가 방사능지역은 방사능쪽으로 가서 클리너 없애버리고 일단은 저 끝까지 한번 가보고 아니면 우리 또 너랑 나랑 같은데 갈까 네 같은데 그쪽 네 지금 거기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어 어 여기도 여기도 AI나왔는데 네 지금 안나오니까 일단은 빼고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갔던데로 내가 찍어볼게요 네 어 여기 갑시다 어 뭐야 전병 전방 전방 AI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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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밴딧 밴딧 어 뭐야 여기 안야돼 여기 안야돼 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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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보면 뒤에 뒤에 저 아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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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타겟 한데 리믹님 빼요 리믹님 오세요 8개 불렀네요 우리 루트 아이템 보낼사람이 울프님 일단 일단 남규형 가는대로 일단 가져갔다가 좌측에 오염지요 아 저 없을거 같다 저기 밴딧 2 밴딧 2 뼈직 밴딧 1 2 2 전면에 초록색 하나 저거 뭐지 아이템 누가 아마 죽은거일거에요 주사 못가 주사 못가 밴딧이 저희 이동방향으로 이동하네요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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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딧 둘 좌측에 아아 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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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리지 마시다 건드리지 마시다 아 여기 들어가요 열어봐요 가등길 가죠 가등길 가죠 형 점심 기다려요 아 리웅님도 오셨고 아 전면에 있다 쭉쭉 장면이 누구요 아니 전면에 우리 가요 가야될거 네 여기 어 저기 상자 하나 있는데 네 이쪽에 어 그렇네 안 먹어져요 안 먹어져요 안 먹어져요 네 에이아이 있어 에이아이 있어 에이아이 있어 할래 진짜 엘버님 가만히 제yst 제대로 힐 못받으셨어 오 쉣 쉣 쉣 쉣 쉣 아 요 오! 스페인으로 인정한 터미도 오이! 뒤에! 컴온! 뒤에? 아, 화보하게 불안해! 오거로 꼽니다, 오거로 꼽니다, 땅아요, 땅아요 오이, 섹스, 섹스, 섹스 터레도 없어요 터레도 없어요 오판니 가만히 가만히 터레도 너무 쎄다 터레도 엄청 쎄요 터레도? 터레도? 터레도 없어요 터레도 없어요 터레도etz 터레도 없 työ 저도 먹은 것 좀 보고 어 다크존 떴어요 키 저 가지고 있고 열까요 여기? 예 열어요 어떻게 하신거에요? 뭐 나왔어요? 초록색 템 두개 에이 뭐 없네요 에헤이 돈벌었다 근데 왜요? 다크존 펀드 1,000원도 쓰죠 2,500 저 2,400 됐어요 저도 나 3,000 와우 3,000이면 바로 가요 랭크가 안돼 안죽어야 되는데 안죽어야 돼요 진짜 이제는 일단은 루트한거 흘려보내죠 루트? 우리 아까 지나쳤던 헬기점은 밴딛이서 더 위험하고 아래로 내려갑시다 확인 어 여러분 이보세요 네 다크존 키를 얻어야 되는구나 키는 AI가 가지고 있고 그런식인가 키를 언제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키 나왔을 때 다같이 공유가 된건지 아니 아 잠시만요 전방에 밴딛 전방 밴딛 160분 160초 엄청나게 죽겠네 어떻게 확인해요 그걸 허리위에 시간이 뜨거든요 근데 160면은 저기 노리고 있네 큰일났네 확인 안돼요 위치 확인 안돼요 위치 지금 저희 방향에서 한시방향이요 헬기 헬기 위에요 거물 옥상 헬기 그거 하려고 저기가 있구나 오른쪽 가보실래요 오른쪽이 방사능지역인데 좌측 좌측 어 좌측 왼쪽 오른쪽 죄송 죄송 3시방향 밴디 3명 일단은 좌측으로 들어와요 여기 뭐 없을 것 같은데 있냐 도장군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를 써야죠 그럼 우리 좀 안전한 데 가볼까 여기? 어 여기도 끊겨요 여기 아니에요 남동쪽 남동쪽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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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에요 남동쪽으로 가볼까? 그거 좀 조용할 것 같은데 그니까 그거 나오 그 어디지? 구역 3구역인데 한 구역이 그니까 유독 거기 가깝잖아요 거기 어디지? 거길 어디로 말해야 되지? 하여튼 우리 지금 바로 앞에 한 곳이 있고 여기 근데 여기는 지금 이곳은 지금 스파들은 이곳은 위험하고 지금 두 군데 어 이쪽에 하나 있다 여기 잡고 가죠 어 위에 있다 저거 잡자 네 저거 잡고 가죠 여기여기 위에 가면 될 것 같아요 쿠브라 주무세요 저 보라색하면 빨리 안 돼 지금 가라는 것 같은데 아 어 어 그래 더 어렵다 이거 더 어렵다 아 감사합니다 올라가야되요 올라가야되요 재잡으려면 올라가야되요 사라졌다 오 저기 스나이퍼야 스나이퍼 사라진 자리야 오 저기 어디있어 오우 아 왜왜왜왜 아 브이를 잘못 눌렀어 아 풀이네 위에 별도 있네 배열 재잡으면 무기좋은거 주지않아요 배열 재잡으면 무기좋은거 주지않아요 이거좀 빼야겠다 어 나 쏜나 누가 뭐야 위에서 쏘나 잡으셨어요 하나 남았어 이거 뭐야 하나 남았는데 미틸 아래 내려갔어요 잡으셨어요 하나 남았어 이거 뭐야 하나 남았는데 위틸 아래 내려갔어요 잡으세요 저 파란색템 두개 먹었습니다 좋겠다 아 아따 보내 내게 길방을 세이프존 한번 갔다 가실래요 왜 지금 저 그거 없어요 메디킷 메디킷도 없고 총알 없어요 오케이 확인 우리 일단 재정비하고 다시 세이프티존 갔다가 다시 올려보내죠 교육이 맞을것 같아요 아 저도 이거 지금 살려야돼요 일단 모이세요 1층으로 오세요 1층으로 오세요 제가 먼저 섞여 스킬 모이세요 저도 나중에 아끼겠습니다 일단 세이프티존 세이프티존 여기 근처였지 않아요? 찍고 갈것 같은데요 찍고 갈것 같은데요? 네 이쪽으로 나가는길 나 일단 인벤토리풀 저도 인벤품풀이요 저 일단 보내야돼요 세이프티 갔다가 보급해서 먹고 확실히 왠지 모르게 정말 재밌다 게임은 취해 세이프티 갔다가 아래로 내려가야 우측에 몹있네요 우측에 몹 확인 몹 잡고가죠 아 뭐야 스킬 잡았다 하나 다음 둘 더 조기합병 더 있습니다 셋 오! 뭐야 폭발했어 여기 있긴 하나도 없고 일단 가죠 아 레전드였어 바로 앞에 네 확인 한숨 좀 돌리네 확실히 게임은 우린 지금 다사실 하던거 아 메모리가 누적된거 같은데 아 살 수 있는데 지금 2400이요 저 아 저 살 수 있는데 그럼 일단 사놓고 아 사지지도 않아요 사지지도 않아요? 네 그 점수 나한테 줬으면 이 아이템을 구매할 필요가 없는데 다른 쪽으로 나갔다 아 아 아이고 아 아 아 일단 나갑시다 일단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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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내고 뭐야 저기 근처에 화살표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아 밴딧 있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근처에 있는 데는 못 가고 바로 아래로 내려갑시다 여기 여기 스팟한 곳 근데 저기 지금 굴렀는데 굴렀네 가볼까요 한번 가보죠 일단 밑에로 가봐야될거 같아요 리빙님 네 오셨군 전방에 킬 됐네 우리 골치 쓰면 랭크 13 될거 같아요 저는 아직 10일이에요 오우 잠깐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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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딧 밴딧 맨이 존나 3대들이에요 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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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이 엄청 많이 죽였다는 소리에요 네 피하자 일단 피하자 엄청 많이 죽였다는 소리에요 쟤네 그러면은 잠시만 쟤네들이 지금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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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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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마세요 도망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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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싸요 왜 싸요 아 이거 어떻게 해 아 살려주세요 어무중 오 겁나 잘 싸우네 얘네들 왜 도망가 리시빙을 하는데 죄송해요 일단 오프닝쪽으로 튀어 오프닝쪽으로 튀어 오프닝 뛰어요 일단 뛰어요 도망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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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빙님 죄송해요 리빙님 다운됐어요 지금 아냐아냐 지금 하고 예 지금 그냥 흩어져 흩어져 도망가요 그냥 싸우지 말고 도망가요 도망가요 여기 올라가는 거 어때요 세...세이프 하우스로 거기 도망갈 길이 없잖아요 세이프 하우스 세이프 하우스 에이아이도 없었어요 세이프 하우스로 세이프 하우스로 세이프 하우스요 응 세이프 하우스로 세이프 하우스로 잠겼어요 잠겼어요 잠겼다구요 우리가 지금 컴밋 여기 전투중이라서 안된대 일단 숨어 숨어 일리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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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처에 올라간 가는 길이 없어요? 있어요? 되게 애매하네 이거 진짜 죽다 살아났다 GTA 잘하는 애들 우리 일단 우회해서 이쪽 말고 밑에 이쪽 가보실래요? 그냥 자리 헬기 있는데 지금 빨리 가야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리로? 이리로 갈까? 오른쪽 그러니까 우리 기준 지도로 보면 왼쪽 서쪽 한 명 온다 아닌가? 아니구나 서쪽? 아님 남쪽 이쪽 이쪽 서쪽 네 서쪽 하긴 지금 스팟하는 곳 저 지금 해골 바갈 쪽은 뭔드지라 저게 밴딧이요 해골 바가지가 밴딧도 있고 지도 보시면 해골 부시는 자기가 죽은 곳 아 그럼 내가 죽은 곳이네 저게 그러면은 저게 피해서 가면 안될까 그냥? 이쪽 피해서 그냥 이쪽으로 쭉 가요 그냥 그러면은 여기 여기 가자 네 어디가요 어 뭐야 저게 어? 아 근데 보시라도 일단 일단 이거 다 보내고 지금 일단 이거 다 여기 앞에 있는 헬기 타자고? 네 가까워가지고 가까워서 차라리 차라리 가까워서 여기 정리해요 여기? 아 어디 어디로 가려고 어디로 가야되지 잠시만 여기 2층 올라오는 데 있어요 아 여기 계단 계단 여기 여긴데 굳이 굳이 일로 갈려고? 아냐 굳이 쪽으로 갈 필요는 없는데 아니 그니까 여기서 해결 여기서 바로 보낸다며 띄운다며 네 그쪽으로 가야죠 그러면 여기로 가야돼 근데 굳이 여기서 띄우자고? 아니면 여기 말고는 여기 우회에서 정화요 저 아래 내려가요 근데 여긴 너무 목표가 되게 좋아가지고요 아니 수원 너 혼자 어디가 지금? 아 잠시만요 너 혼자 떨어지면서 일단 여기 되게 조용한거 같은데 여기서 해보죠 일단 올라가요 올라가요 아 여기 윗층이구나 네 제가 되게 길치라 조심히 한 명 있어요? 없어 없어 여기 보낼게요 제가 오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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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냅니다 아 아래킹 사천으로 됐고 어 여기까지는 그 밴딧 되게 거슬리는데 그러게요 여기 올거 같은데 아 이거 하는 방법이 이거 어때요? 한 명이 그러니까 저쪽에 스킬을 회복 스킬 다 박아놓고 F키 꾹 누르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거 그게 제일 괜찮을 것 같은데. 이해 못함. 그러니까 회복 스킬이 밑에다가 바닥을 쏘고 회복을 하는 거잖아요. 펠기가 오면은 그러니까 밑에다 쏘고 온다, 온다. 저희들 온다. 저 스팟 찍혀요. 오호님 왼쪽 대각선. 오호님 왼쪽 대각선으로 와요. 30초. 스캔 한 번 쓸게요. 스캔 한 번 합니다 저도. 아니 왜 같이 있어. 한 번만 쓰면 되지. 아직 노스레딧. 20초. 와... 쟤들이 오면 안 되는데... 10초. 일단 업무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먼저 우리 있어요. 제가 업무하고 있을게요. 소소하고 나하고 둘이서. 먼저. 네. 조사하세요. I am extraction. Let's go. 저 날아갈게요. 와요 내려와요. 됐습니다. 올라가고. 오케이. 없어 없어 없어. 저도 날아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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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저쪽. 들어가. 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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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EXT로 가자. 오세요. 오세요.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면서 AI 찾아가야죠. 아. 오케이 오케이. 나가는 길이 어디에요? 여긴 해. 한명. 앞에. 앞에. 한명. 앞에. 확인. 빼야 빼야 빼야. 표지 말고 빼야. 어디로 갈래요? 핑 찍어주신대로. 내려가. 저 앞에 지금 총격. 총격이라는데. 네. 그러면 내려갑시다. 우리. 이쪽 가면 안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가. 다크존. 2 구역이거든요. 여기 형도 레벨이 높아요. 아. 그러면 이 구역에서 움직여야겠네. 그러면 이쪽으로. 오우. 쉣. 밴딧 조심하세요. 밴딧 있어요. 저. 제가 먼저. 펄스 하겠습니다. 펄스. 일단 집히는 거고요. 아. 아까 우리. 우리. 쟨 배틀잖아. 에이아이. 뭐지? 뭐? 어. 시업. 시업. 전방. 전방. 펄스 좀 써주세요. 아직. 펄스 아직 안됐어요. 앞에 있어요? 이제 밴딧 하실래요? 저거 에이아이. 보신대요? 아. 저 보시구나. 왜. 저. 왠지 잘 안받는다. 보기. 샷. 저거 뭐야? 제가. 네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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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임드. 아. 혹시. 앞에. 어디. 사람 있어요. 조심하세요. 뭐인탈이 없었는지 또 총이 나오는데? 아니 필요없는데 솔직히 괜히 먹었나? 자 일로 일로 잠시만요 좀 버릴게요 그냥 대기 대기 버린거 남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냥 갑시다 갑니다 좌측 우측 전부 다 오면 된거 같은데 우측 확인된거 없고 좌측으로 한거 볼까? 네네네 좌측이 되게 좀 넓은거 같은데요 아 아까전에 지하네 거기 보이는거 없어 보이는거 없어 보이는거 여기 썼습니다 벌써요 정면 여기 주유소 주유소 갑니다 다시 올라가야되요 울프님 벤딧 벤딧 어 근데 여기 주유소 하나말고 없네요 저기요 AI가요 유저 내앞에 유저 네 벤디 셋 벤디 공격하시는거에요? 네 잡을거야 지금 템 없는데 헬기만 그니까 헬기만 지금 못먹고 있으니까 일단 피하죠 최대한 아이템 하나를 구입한 다음에 어떻게 좀 그러면 일단 밖 다크존 밖으로도 나갈거 같은데요 나가자구요? 왜냐면 지금 남규님 남규님하고 울프님 지금 레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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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레벨은 되야되죠 지금 스팟 한쪽으로 갑시다 일단 돈을 좀 모으시면 빨리 나갑시다 앞에 획득한거는 별 필요없는거고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걸로 전면 쏘지마요 쏘지마요 앞에 쏘지마요 쟤 쏘다가 밴디때면 좌우측 둘다있고 뒤에서 뒤 어 오른쪽 가보실래요? 아니 좌측 아요 좌측 네 좌측에 한 명 들어왔어요 근데 그냥 간다 뺄까요 그냥 빼줘 살짝 보다가 없지않나? 네 없어요 없어요 팔기 불렀네 필요없고 우리 근데 몇시까지 할거야 그럼 나 6시까지만 할래 저도 뭐 그때까지 하죠 아 2400원인데 조금만 더 모으면 살 수 있는데 게임이 너무 재밌는데 저도 지금 지도보면 노란색 있잖아 여기에 있고 지하 한번 들어가볼까요? 새를 잡았다 지하 한번 가보실래요 여기? 지하 한번 가보실래요? 지하 가보실래요? 아 근데 이거는 크럴을 꾸르면 넵 총에 한 명은 리더가 되야되네 네 아 여기 아까 갔던 데네 네 여기 적은 있었잖아요 내려가니까 네 그냥 맨지야 레벨이 낮은 지역이여가지고 펄스 한번만 펄스 하겠습니다 이즈습니다 스모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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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모커네 스모커랑 튼 olsa 클리너 다운? 아이템.. 어? 총 준다. 뭐지 이거? 에.. 필요없고.. 필요없고.. 6개 다 채웠는데.. 아.. 아직도 부족해. 2400점 밖에 안돼. 일단 더 모으는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 바로 앞에 헬기 띄운 데가 있긴 있는데 가실래요? 자리? 일단 간을 보고 갑자기 불렀어요. 호출했는데.. 호출했어야 일단 올라가죠. 응. 올라갔다가.. 여기인가? 네 여기요. 여기 지금 호출했다고? 네 여기. 아닌데? 호출 안했어요. 호출 뜨는데? 호출할까요? 말까요? 저는 아니어도 돼요. 저는 템 없으니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가.. 엉망할게요. 난 저 할게요. 난 관계는 없어. 일단 지금.. 디지펀드 오는 계획이 있어서.. 전 위험하다.. 위험하다 싶으면 도망가요 우리. 필요 없으니까. 어디야? 온다. 어디야? 아.. 아.. AI. 남규. AI 잡죠? 저 AI요? AI. 잡았죠. 뒤에도 뒤에도. 저기에.. 다운. How many? How many? 20, 30초. 한 번 더. 안 보이고. 어? 이거 처음 본 적인데? 네. 우주 한 명 있어요? 네. 우주 한 명 있어요? 우주 쳐. 팔 쳐. 그러면 저랑.. 누가 총 갈리는데? 아.. AI. 아.. 아.. 저랑.. 헐퍼를.. 저도 저도. 저도 저도. 가는 김에 저도. 사람! 여기.. 배투스 판정되어 있습니다. 빨리 가세요. AI 줄 나왔어요. 일단 6개들 왜 안 따라줘. 에이 울폰이 잘 왔어요 에이아이 아니에요 에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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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울폰 조심 에이아이도 있어 에이아이도 있어 울폰 살렸고 울폰이 다 한거에요 지금? 네 다 한거에요 에이씨 제시기 때문에 못올려지는데 에이아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뇨 아뇨 그냥 가세요 괜찮으세요? 별로 중요한건 2천5백 뭐지? 뭔 중이지? 왜 이렇게 기타나 아휴 저쪽인데 울폰 이명으로 남기지 뭐이세요? 울폰 입고 다 알죠 울폰 입고 다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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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폰 입고 다 오가야죠? 울폰 입고 다 알죠? 계속 예의주시해야죠 어떻게 했어? 어디있지? 리밍님 쪽 두명 더 두명더 두명더 안달았어요 둘다 안달았어요 노리고 온거래? 여기 한명 두명이 지금 템 가지고 있어요 그냥 저희들 지켜주죠 일단은 각도 잘 닫고 울프님 달라 할때 저희들이 때리면 울프님 여기 우리 뒤에 있어요 우리 컨테이너 뒤에 있어요 어차피 헬기용 울프님 가야돼 달러가야돼 달러가야되니까 제가 업무해드리겠다고 업무해드린다고 여기 있으세요? 전호샵이 다 달아서 게임이 재밌네 펄스 있으세요 혹시? 펄스 한번만 크리타입 유 한명 한명 다 알고있고 터눈 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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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 꼭 눌러야되요 꼭 눌러야지만 다른 이동이야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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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어요 최대 4개에요 뒤로 백하죠 일단 아 됐다 올라가신다 됐다 와 다행이네 다른거 다 포기하고 총만 올렸네요 뒤로 빼셔요 일단 형 뒤로 빼 우리 나가면 일단은 갑시다 딤스팟으로 지금 내가 해놓은 곳으로 어? 그쪽으로 가야되요? 네 뒤로 지금 저게 빠지는게 포톤 된다 315원 아 돈 아직 2500원 그러면 세이프? 네 여기 세이프티가 여기 하나 말고 다른데 하나 더 있는걸로 아는데 세이프하우스 있는데 거기 거기가 너랑도 있던데 저기 세이프하우스 위에 있는데 말씀하시는거죠? 여기 여기 인스파당대 어디지? 위에 위에 여기 좀 멀리 가야되요 가려면 멀리 가야되요 가져갈래요 갔다오죠 네 빨리 구하는게 가면서 AI도 잡고 응 그럼 빨리 총을 구하고 치면 전력을 올리는게 맞습니다 뭐라고 갑시다 랭크는 완성됐는데 랭크는 완성됐는데 랭크는 완성됐는데 이거 아마 3일안에 충분하게 컨텐츠 다 즐길거 같은데 좋은 아이템 파밍하고 충분히 네 충분히 랭크 13 잘하면 올라갈거 같아요 어디? 펄스할게요 펄스 없습니다 인민이 좋겠다 Stuart ajcie 네가 원하는 팀이 나와지면 Zion 어? 전면에 전방에 전방에 AI 펄스 AI 아니에요 rich gusto 아 저 으악 이리oute 옅 yan ap e 에니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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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에니라오 에니라오 벡터랑 Block 템이 안 사라지고 계속 있네요 네 못 쓸모 전 필요 없는 거 아 잠시만 리밍.. 아 올프닝 같이 가요 올프닝 옆에 누구예요? 몰라요 형 우리 뒤에 한 명 더 있어요 확인 봤어 아 저 사람 마이클 마이클 아 노이즈 일로 가야죠 일로 가야죠 일로 가야죠 일로 가야죠 아 리밍이 그 저한테 안녕 안 쫓아왔네요 쟤 자꾸 따라오는데요? 따라오는 거 맞아요? 이건 뭐야 글러브 따라오는 게 아닌 거 같은데 아니요 따라오고 있어요 진짜요? 어차피 세이프티 하우스 가면 돼 정면 세이프티 하우스 진입 좋아요 오우 시끄러워 오우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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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가 봤던 그대로 있네 지금 턴 턴 턴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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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건보다 스카이치가 훨씬 더 좋으실거에요 어설라가 더 좋으실거에요 어설트라이플 네 나갑시다 하고 이거 다 꾸미시고 부품 다 창작하시고 지금 몇시에요? 4시 반 아 지금 끌까요 그냥 차라리 끄고 잘까 내일 내일 하실래요 그냥 내일 나 좀 내일 할거고 하나 보냈다 오프님 소리에요 일단 나갑시다 여기서 나가자 잠시만요 리믹님 안오셨어요 예 방금 온거 아니었어? 안오셨어요 리믹님 지금 부품 다 알고 있어요 부품 증명 스녁 지내요 9시 방향이야? 10시 방향이요? 10시 방향이요? 확인 아 확인됨 유저 둘 어이씨 돈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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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저 유저 빼야 빼야 뒤로 빼야 뒤로 빼야 리밀인 나왔고 우린 가던길 갑시다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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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 쐈어요 왜 안 그래도 빨간 뜨더라 쟤네들 너 어이씨을 X 됐다고 아무것도 안했어 오른쪽 아 여기 아무것도 없었지 참 어 어 뭐야 왜요 아 방금 누가 맞는 소리 나가지고 어우 아 까마귀 소리 아니네 여기 하나 있지 않아요? 여기 AI 여기? 없네 이쪽에 AI 있었던 것 같아 없네 없네요 빼요 다크손 랭크 11 랭크 12용 방금 올라왔어 이제 레벨하고 돈만 모으면 돼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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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어딨어요 형 전혀 반대쪽 가고 있네 우린 목적지를 형에 가고 있었지 얼른 마을 누나 뒤에도 뒤에도 좀 보고 와요 같이 너나 보고 와 똑같애 지금도 안하나 네 네 올프님은 저 따라왔어요 신기하게 뭐예요 그건 또 선이 저쪽으로 이어져 있더라고 네 선이 저쪽으로 가져 있어서 핑 찍은 데가 아 그래 웃기네 갑시다 핑 이쪽 맞잖아요 응 에이포인트 그러니까 그거 따라간다고 사실 밑에 따라 다른 것 같애 역할이 있어야 돼 그게 꿈에 따라오는 사람이 봐주거나 뭐 그렇게 해야돼 선 눈은 아무것도 안 보여 지도 말고 보이든 게 없어 가끔씩 좀 지도 뒤로 돌아봐요 네 네 나가는 길인데 어 나가려고 아 나가시고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죠 네 응 나가는 길에 응 나갈 사람 나가 나는 사냥을 좀 하다 가야 되겠다 저도 레벨 좀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레벨 만들고 피곤하면 나가세요 아휴 나가야 왜냐면은 그걸 하지 내일 하지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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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시간은 저의 시간은 어디에 있는지 물어봐요 어디에 있는지 물어봐요 목소리로 랭크에 따라서 일단 파는 것도 다 다르네 제가 시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아 아까 전에 그때 좀 사둘걸 그거 매거진 늘어내는 거 매거진 늘어낸 거 매거진 늘어내는 거 그거 몇 퍼센트였어요? 25%요. 저는 주워가지고 착용한게 24% 25% 팔았어요. 네. 매거진 사이즈 25% 증가 24% 저는 가보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다시 장비 착용을 하자 네. 빠른 이동해서 다음에 봅시다. 다른 파티를 가볼게요. 네. 아니다. 한 분은 여기 초대할까요? 계속 하실거죠? 네. 레벨 올릴거에요. 아 그거 참 형이랑 울프님 다크존 가시지 마시고 일단 레벨 8부터 올려요. 아 그럴라고. 갑시다 울프님. 초대를 하고 어 깡아지다. 안녕. 나 무시해. 멍멍아 여기 좀 볼래? 쏘기 전에 볼래? 누가 지지래. 아 아주 불쌍해. 스파단 곳으로 갑시다. 지금 저 폰 꺼져서 그러는데 지금 몇시 몇분이에요. 5시 37분이요. 5시 37분이요. 퀘인님 오셨나요? 네 왔어요. 네. 그리고 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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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목소리 성우다 성우다 성우. 성우지 깡아지. 죽으려. 퀘인님 그룹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저 아이디 클릭하신 다음에 조인 그룹 하시면 돼요. 네. 조인 그룹. 어디서 다니세요? 전 나가요. 네. 전 나가요. 아 쏘기 하시는구나. 아 참 그 길님 지금 다크존 레벨은 몇이고 지금 본 레벨은 몇이에요? 8이요. 네? 8. 본 레벨은 8. 다크존은? 다크존 10인가? 13인가? 아 비슷비슷하시네. 여기서 문있네요? 뭐지? 여기 처음 하시던 분들은 다 비슷비슷하시네. 아무도 없어요. 어 열린다. 에이. 에이. 그냥 통로였네요. 그냥 통로였네. 오 29% 증가했다. 뭐야. 잘못됐다. 오. 잘못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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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25% 증가했어요. 오버피친. 경험치로 올릴만한게 없어. 아 그 진짜 밖에서는 진짜 할게 없어요. 아직 서두님 그룹에 계시니까 조금만 보여주세요.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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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인님은 그거. 뭐지? 주황색 아이템 혹시 구입하셨나요? 주황색 아이템이요? 네. 세이프하우스에 있거든요. 세이프하우스에 주황색 아이템이 뭐지? 아. 아. 그러니까 레전더리 아이템. 레전더리 아이템 있어요? 네. 레전더리건 아니고 하이엔드입니다. 하이엔드. 중급이 하이엔드. 그거를 그 트레일러에선 레전더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못봤데요. 삼겸에서. 노란색템. 그래 근데. 암만 돌아다니는게 더 피는게 없네. 네. 밖에서는 진짜 레벨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그거 찾아다녀야 돼요. 에코 찾고. 그러니까. 그 뭐. 사진에 사진 찾고. 그러니까. 폰 사진 찾고.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것도. 그것도. 그걸 줘서. 전 형 아니었으면은. 형 아니었으면 저. 제가 칠에 반도 못 올렸어요. 아. 우리. 신규 자명 얻어갖고. 하하하하. 진짜 그렇게 밖에 못해요. 울프님. 예. 에이아이 여깄네요. 여보. 보라색깔이 더 높은 거예요. 남색깔이 더 높은 거예요. 남색깔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록. 초록. 파랑. 보라.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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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 노랑. 주황. 주황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 제가 구입한 건 노랑이죠. 네. 노랑이에요. 아직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타니까. 노랑이 제일 좋은 거일 거예요. 네. 그게 있네. 그런 거 같아요. 진짜. 진짜. 오우. 그리고 레벨을 올리면 올릴수록 얻어지는 아이템도 다르고 상점에서 파는 아이템도 다 달라요. 그. 그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그그. 다크존 들어가기 전에 파는 것도 다르고 달라져요. 그때 진짜 샀어야 됐는데. 아. 어차피 지금 다 좋은 거 끼니까 상관없나. 지금 스팟한 곳이 또 저것도 퀘스트거든요. 지금 스팟한 곳이 또 저것도 퀘스트거든요. 네. 어. 진짜. 아. 사이드. 사이드 퀘스트. 네. 사이드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쥐쥐쥐쥐쥐쥐쥐. 아니 쥐를 쏜다면서 왜 날 쏴. 근데 쥐랑 개한테는 데미지만 들어가고 그건 안 주는 거 같아요. 네. 사람한테도 데미지가 들어가야 돼요. 사람한테도 데미지가 들어가야 돼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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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ственно 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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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e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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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 oceans. doing. 흠. 흠. 메뉴수. 추가한다고 했으니까 DLC로 추가합니다 네, AI DLC로 생존 모드도 추가해요 네, 생존 모드 그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던 생존 모드 일모 소울트 AK 주었네요, 언제? 클래시 AP 2400 언제 죽었지? 얘 뭔가, 뭔가를 요구한다 우프님 뭐, 뭐, 저 뭐야 어, 뭐 꼭 갔어요 저 시장 넌 뭐 요구 안 할래? 길 가다가 애가 뭘 누구를 스킨하는 형식으로만 나오지만은 에, AI 네 네, 전 나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저쪽에 등명되어 있는데 확인 일단 파란색 템으로 파랑파랑하게 파랑파랑하게